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. 64강이구요. 오늘은 앞에서는 결과 위주로 좀 봤다면 64강은 목적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. 기본 예문 보시면 예문이 다 똑같은데 뭐만 차이가 있습니까? 여기 있는 이것만 차이가 있죠. 위에는 that, so that, in order that 입니다. 이게 다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의 부사자를 이끄는 접속사들이에요. 그런데 여기에 보면 so만 써도 됩니다. 이렇게 썼는데 이 so 하나만으로도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라고 쓰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해석하면 그는 일했죠. 그쵸? 뭐 할 수 있도록 그의 가족이 그쵸? 편안하게 그쵸?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겁니다. 아시겠죠? 예 다 뭐 똑같은 뜻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 우리 패턴 문장을 좀 살펴보면 자 프리커우전은 뭐에요? 프리커우전 하게 되면은 주의죠. 주의 그쵸? 풀이가 붙나 안 붙나 거의 이것은 뜻이 같습니다. 그래서 모든 주의가 must be taken이죠. 주의가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. 취해져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대신해요. 여기 지금 앞에 so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. 그 계획이 실패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주의가 행해져야 된다 또는 취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 그들이 올라갔는데 높이 올라갔죠. 더 높이.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더 나은 어떤 그 뷰 그쵸? 보이는 거 더 잘 보이는 그 지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간 거죠. 더 높이 올라간 거죠. 자 그는 들었는데 그의 손을 들었죠. 뭐 하기 위해서? 그 택시가 택시가 멈출 수 있도록 그쵸? 택시가 멈출 수 있도록 손을 든 거죠. 됐죠? 자 넘어갑니다. 자 let me know. 그쵸? 내가 알게 해줘라. 뭐를요? 도착 시간을. 뭐 할 수 있도록? 내가 너를 만날 수 있도록. 어디에서? 그 역에서. 역에서 만날 수 있도록. 그쵸? 내가 너를 역에서 만날 수 있도록. 도착 시간을 알려줘라. 이런 얘기입니다. 자 그 다음에 put up of fence 하게 되면은 울타리를 치는 거죠. 뭐 할 수 있도록? 쏘대시죠? 이웃들이 should not overlook 이에요. 여러분 overlook은 뜻이 상당히 많죠? 첫 번째로 이 뜻이 뭐예요? 눈 감아주는 거죠. 눈 감아주다. 그쵸? 그리고 간과하는 거죠. 간과하다. 그리고 이게 내려다 보다가 있습니다. 위에서, over가 위에서 look 보는 거니까 내려다 보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내려다 보는 거니까 감독하다 되겠죠? 감독하다. 그쵸?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웃들이 내려다 보지 않을 수 있도록. 그쵸? 나시니까. 안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죠. 그쵸?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자 그들이 재촉합니다. 그쵸? 네. 쏘댄 나왔네요. 뭐 할 수 있도록? 그들이 열차를 놓치지 않으려고. 그쵸?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. 자 주소가 should always be written. 언제나 쓰여져야 하는 거죠. bpp니까. 그쵸? with care니까 주의 깊게 신중히. 뭐 할 수 있도록? 그게 읽혀질 수 있도록 쉽게. 누구. 어떤 누구에게라도. 어떤 누구에 의해서라도. 쉽게 읽혀질 수 있도록. 그쵸? 주의 깊게. 그 주소가 언제나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. he shouted죠. 그가 소리를 쳤는데. 어떻게 소리를 쳤어요? at the top of his voice죠. 이게 목청껏이에요. 목청껏 소리질러. 이런 뜻입니다. 그가 아주 목청껏 소리를 shouted 했어요. 뭐 할 수 있도록? 여기 쏘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. 바로 그가 들려줄 수 있도록. 그쵸? 들려줄 수 있도록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. 그 다음에 학교가 was closed. 닫혔죠? 일찍. 뭐 하기 위해서? in order 다음에 이거 지금 여기 for 지워야 됩니다.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in order 다음에 주호동사가 나와야지 전치사 for가 왜 들어갑니까? 이거 지워야 됩니다. 만약에 for를 더 넣고 싶으면 in order 다음에 for를 써주고 for the children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to go home이라고 써줘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얘가 for 목적격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뒤에는 to go 정서가 안 나왔잖아요. 그래서 얘 지워버려야 돼요. 그래서 아이들이 might go home. 집으로 갈 수 있도록. 그쵸? ahead of the storm. 바로 그 이 폭풍우가 오기 전이죠. 그쵸? 이 스톰이 오기 전에 아이들이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일찍 학교가 닫혀졌다는 얘기죠.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읽어요. history, 역사를요. 뭐 할 수 있도록? 그쵸?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법칙을. 어떤 법칙? 정치적 성장과 변화의 법칙이죠. 되셨죠? 자 나는 resolved 다음에 to go home은 결심하다죠? 하기로 결정했어요. 뭐를요? all that lay in my power. 자 바로 나의 어떤 권한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이죠.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결심했어요. 뭐 할 수 있도록? 이것도 so that 이었죠? 네. 내가 have to blame myself. 그러니까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도록. 나 자신을 비난해야 하지 않을 수 있도록. 내가 할 수 있는 내 권한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. 되셨죠? 네. 넘어갑니다.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엑서사이즈 문장을 통해서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. 자 소년들이 보내진 거죠. 학교로. 그렇죠? 뭐 하기 위해서? 바로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많은 또 다른 것들을. 뭐 외에? 교훈 외에. 즉 책으로부터 알게 된 교훈 외에. besides this 외에. 그렇죠? 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로 보내진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? 원이 주어져? 바로 주로 independence. 독립이죠. 독립. 자 한 작가가 선택해야 되죠. 그의 말들을. 그렇죠? 말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so that 이죠. 여러분. so that 입니다. 뭐 할 수 있도록? 그 인상. 바로 그 단어들이 전하는 인상이 이때 이 day는 복수니까 이 words를 받는 거죠. 그 단어들이 전하는 인상이 뭐 할 수 있도록? 적절할 수 있도록. 누구에게? 의미에. 어떤 의미? 그가 그 작가가 의도한. 그렇죠? 바로 그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의도한 의미에 알맞은. 즉 적절할 수 있도록. 그 단어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. 아시겠죠? 예. 이거 so that인데 that이 생략된 겁니다. 자. 넘어갈게요. 자. 3번 보시면은 그는 뭐 했습니까? reduced. 줄였죠? 그의 비용을 뭐 함으로써? 먹음으로써인데 단지 하나 한 번의 식사죠. 하루에. 하루에 한 번의 식사만을 먹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했어요. 자. besides this. 뭐뭐 외에죠? 바로 그의 아침 말고 아침 외에 한 번만 더 먹는 거죠. 아침 먹고 점심을 먹든 아침 먹고 저녁을 먹든 한 번만 먹는 거예요.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어떤 비용을 줄인 거예요. 그리고 그는 먹었죠? 그것을? 예. 어떻게 먹었어요? 그러니까 한 번 더 먹었는데 그 한 번 더 를 어떻게 먹었어요? 빵과 버터와 코코아를 먹었죠. 그렇죠? 몇 시에? 네 시에. 뭐 할 수 있도록? 소대시니까 뭐뭐 할 수 있도록? 그게 should rest니까 rest 힘인데. 여러분 여기서 rest가 뜻이 지속시키다 이것보다 견디게 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. 견디게 하다. 그게 견디게 하는 거죠. 먹는 게. 그렇죠? 아침 이후에 한 번 더 먹는 게. 견디게 할 수 있도록. 언제까지? 다음날 아침까지 견디게 할 수 있도록. 4시에 빵이랑 버터랑 코코아를 먹었어요. 그러니까 빵에다가 버터 발라서 코코아랑 먹은 거죠. 저는 이렇게 먹으면 한 1시간 있으면 배가 꺼집니다. 그래서 요즘 너무 적지 않나. 아무튼 3번 이해 되셨죠? 4번 갑니다. 그 작가는요.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. 어디에? 일종의 에코, 울림, 메아리에. 즉 그게 뭐냐. 레저런스는 뭐예요? 이게 울림이죠. 여기에 목표를 둬야 돼요. 그쵸? 근데 그 레저런스가 뭐냐 라고서 지금 대니아가 설명을 해줍니다. 바로 그 독자죠. 독자가 바로 그가 그 끝에 다다랐을 때 그 독자가 발견할 수 있는. 그렇죠. 뭘 발견해요? 그 경험이죠. 어떤 경험? 바이브레이팅. 진동하는 경험이죠. 어디에? 그의 기억 속에. 음악처럼. 그의 기억 속에 음악처럼 진동하는 그 경험을 독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울림. 그렇죠? 그러한 울림과 같은 일종의 에코, 메아리. 메아리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. 그러니까 작가들이 글을 쓸 때 그냥 단순한 이 단발적인 어떤 그런 이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책을 그 독자가 읽고서 끝에 다다르잖아요.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그때서야 독자가 발견하는 거예요. 그 경험을 어떤 경험? 자기의 그 기억 속에 음악처럼 진동하는 그거를 느끼게끔 하는 거. 그러한 울림. 그러한 어떤 에코. 이것을 목표로 삼고 글을 써야 된다. 뭐 그런 의미입니다. 자, 이 바이브레이팅은 이제 현재 분사죠. 여기서 지금 진동하다죠. 바이브레이트가. 그거의 현재 분사형입니다. 자, 넘어갈게요. 자, 5번, 6번 하고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어렵네요, 5번, 6번은. 또 길고. 자, gratitude는 이제 감사죠. 감사는 does not consist in. 어디어디에 있지 않다죠. 사랑하는데. 그렇죠? 한 사람을. 어떤 사람이에요? Who does you a service죠? 바로 우리에게 봉, 우리를 섬겨준. 그렇죠?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 준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있지 않고. 그리고 또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. 그렇죠? in ing, in ing죠. 그에게 서비스를 담내로 주는 것. 새도 있지 않대요. 감사는.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사람. 우리에게 잘해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. 그리고 감사는.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사람이 있잖아요. 그렇죠? 우리에게 서비스를 준 그 사람. 그 사람에게 담내로 서비스를 주는 것에도 감사가 있는 게 아니래요. 그렇죠? 그러면은 감사는 어디에 있는가? 감사는 바로 profiting이죠. 이게 이익을 주는 것에 있대요. 뭐에 의해서? 서비스에 의해서. 어떤 서비스? 행해진 서비스에 의해서 이익을 주는 데에 있대요. so that is. 뭐뭐 할 수 있도록. 즉, 우리가 can act죠. 행할 수 있도록. as well as possible이니까. 가능한 한 잘 행할 수 있도록. 그렇죠? 뭐를 향해서. 그 전체 인류를 향해서. 그리고 나론니. 나론니가 아니네요. 죄송합니다. 단지 뭐가 아니라. 단지 개인이 아니라. 어떤 개인이죠?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개인을 향해서만이 아니라. 인류 전체를 향해서 가능한 한 잘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. 그렇죠? 행해진 그 서비스에 의해서 이익을 끼치는 것. 거기에 감사가 있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감사하고 싶을 때는. 그렇죠?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고. 그렇죠? 우리에게 사랑받은 것이 많고. 우리에게 행해진 것들이 많잖아요. 그 감사가 어디에 있는. 그 감사를 어디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가. 어떤 개인에게 담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. 인류를 위해서 가능한 한 잘 그것을 표현하고. 행동을 해서. 그래서 결국에는. 그렇죠? 그. 이익을 끼치는.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. 그게 거기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. 이해되셨나요? 이게 무슨 말인지. 그러니까. 누가 여러분에게 잘 해줬으면. 그 사람에게만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. 그렇죠?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. 이익을 끼치는. 그러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.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지만. 아무튼. 이 정도. 직역을 해드렸습니다. 자.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. 한 그룹은요. Look upon A as B죠. 그렇죠? 그. Work. 일이라는 것을. 아주 싫으면서도 필수적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. 한 그룹은요. 근데 그것은 뭐냐면. 그것의 유일한 사용은. 바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. 그들에게. 그러니까. 어떤 사람들은. 일이라는 것을. 정말 하기 싫고 싫어요. 정말 싫은데. 필수적인 거야.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. 아. 뭡니까. 그 일의 사용을 돈 버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. 또 다른 사람들은. 생각하는 거예요. 그. 일을 뭘로 생각합니까. 기회로. 어떤 기회. 즐거움의 기회. 자기 성취의 기회로 삼는 거죠. 자. 그들은. 오로지 원할 뿐이에요. 돈 벌기를. 뭐 할 수 있도록.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. 그들 스스로를. 그렇죠. more single mindedly. 아주 성실하게. 또는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여서. 그들의 일에만 헌신할 수 있도록. 그렇죠. 네. 그럴 수 있도록.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거죠. 아시겠습니까. 한 그룹은. 돈만 벌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. 그게 유일한 거예요. 지금. 워크에. 그런데 다른 그룹은 그 일을 기쁨과 자기 성취의 기회로서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사람들은 돈 벌기를 원하는데. 오직 돈 벌기만을 원하는데.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느냐. 바로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그들의 일에 헌신한다 할 수 있도록. 그렇죠. 헌신. 그것만을 목표로 매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.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돈을 벌기를 원할 뿐이다.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게 무슨 얘기예요. 첫 번째는 돈 벌기 위한 거예요. 두 번째는 뭡니까. 자신들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돈을 버는 거예요. 아시겠죠. 그러니까 돈이. 돈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죠. 그 목표는 뭐예요. 자신들의 일이 되는 거죠. 일 자체. 그렇죠.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거죠.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고. 또 자기 성취를 경험하는 거. 이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. 이해되셨죠.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 65강에서 뵙도록 하겠고요.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.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